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입니다 아 지금 바라보이는게 뭘까요 어 답은요 아글레오레마 엔젤 입니다 이름이 이뻐서 엔젤 이래서 그런지 이거는 새끼 여기 보면 이 새끼가 있죠 요거를 분리해서 키워 가지고 이렇게 당근마켓에 올리면 글을 올린 지 2분 또는 4분 만에 나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 초록색과 빨강색의 붉은색의 조합이 예뻐서 그런지 잘 나가는데요 어 저는 올해 꽃이 뭐든지 이렇게 너무 많이 폐요 예 지금 하나 둘 세개 폈죠 근데 여기 새끼 새끼 아직 분리도 안시켰는데 지금 이게 꽃이에요 얘네들 방망이 같은게 사실 얘는 부비부비 해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거 그런건 아직 안해봐서 모르겠구요 이걸 공부한 건 아니니까 예 음 그런데 제가 아글레오레마 엔젤 만 키우는게 아니라 사실 교통사고 나서 그 해에 제일 처음에 산게 이거예요 아글레오레마 지리용 이 지리용은 어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그 해에 샀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아무래도 막 죽어가고 있고 얼어 죽길래 얘는 그 집으로 갖고 내려왔던 거에요 근데 얘도 꽃이 폈네 지금 오늘 지금 봤네요 근데 얘는 새끼를 별로 못 만들었구요 아 이렇게 하나 이게 만들었네 이렇게 보면 꼭 엔젤 하고 지리용 하고 헷갈리죠 얘는 저게 지리용 이에요 음 지리용은 거의 이렇게 새빨간 얘도 근데 이렇게 초록색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끔씩은 엔젤 하고 지리용이 이렇게 빨강색이 아니라 약간 이런 색일 때는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붉은색 계통에는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요 이거는 오로라 근데 보면은 오로라도 예쁘고 지리용도 예쁘고 엔젤도 예쁘지만 음 음 얘는 새끼가 얘네들은 아까 지리용은 교통사고 난 해에 샀고 요것들은 그 양 옆에 있는 건 그 다음에 샀어요 근데 얘들은 아직 아 얘도 아 얘가 오로라 오로라도 지금 몇 개 당근마켓에 판매했는데요 얘도 색깔이 예뻐서 그런지 잘 나가긴 해요 그렇지만 엔젤만큼 잘 나가진 않구요 예 좀 이따가 나가요 얘네들이 지금 요렇게도 새끼가 증식 되나봐요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물산목 한 다음에 여기도 있대 하나 둘 셋 얘가 이렇게 너무 끼따라게 나오더니 여기도 있네요 나중에 새끼 또 중식해서 판매하겠죠 얘는 지금 음 지리용은 이제 처음으로 해봤어요 이게 가장 오래됐는데 지리용은 이렇게 잘라서 위를 아예 본체를 잘라서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러고 얘는 옆으로 새끼를 지금 현재도 여러개인데 얘는 이미 판매를 많이 해봤어요 음 잠깐만요 어 아글라오레마 오로라 이거 새끼가 새끼를 또 갖고 있죠 얘는 지금 당근마켓에 내놨는데 아직 안나갔구요 이제 올린지 몇시간 됐는데요 얘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판매한 얘는 조금 더 어려서 아직 판매 안할거구요 어 걔는 정말 어리니까 이거는 판매했다가 오히려 그 구입한 사람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거는 전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은 아예 너무 아이니까 잠깐만요 사실 제가 키우는 아글라오레마 종류가 두개 더 있어요 얘는 아글라오레마 실버킹 어 얘는 아마도 교통사고 난 다음 다음 해에 산거 같아요 네 작년 10월에 산거네요 얘네 둘이는 같이 샀을거니까 작년 10월에 샀어요 얘 이름은 뭔지 아시겠어요 얘는 스노우사파이어 얘는 실버킹 얘들이 이게 꽃이에요 얘들이 실버킹의 꽃 하나 둘 셋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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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엄청난 행운 м wilt 또 꽃들이 엄청 펴요 지금 뭐 동양난 서양단 뭐 다 tym realt У tribes들은 graphics 지금 예를 들beroAD 지금 얘도 얘도 지금 작년에 찾이거 타고 작년에 샀으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urgentist1를 주관하는데 생걸로ório fark 2가지 밖에 없나요? 어쨌든 근데 좋은 소식은 얘네들이 새끼거든요 제 손 때문에 안보이네 새끼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넷 4개나 있잖아요? 쟤네들 잘하면 또 판매해 봐야죠 그렇지만 아글레오르마 엔젤만큼은 잘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스노우사파이어는 붉은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흰색과 연두색, 초록색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병충에 퇴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농학과에 편입할까 했는데 아직 법학과를 졸업을 못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휴학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지금 올해 4학년 원래는 2학기로 졸업을 해야 되는데 3학년 1학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편입해서 한 학기만 해서 다시 한 학기 다녀야 되니까 지금 이번에 4학년 2학기 과목, 3학년 2학기 과목, 1학년 2학기 과목 이런 과목들도 들었는데요 3학년 3학년 과목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생활원예 농학과에 보니까 반려동물학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반려동물은 지금은 관심이 없고요 식물만 관심이 있었는데 생활원예를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내가 지금 사실 전문가들, 박사님들이 하는 그 유튜브 방송 보고 봤는데 제가 그 방법을 안 하고 삼목하는데 너무나 잘 되고 그 삼목으로 인하여 제 남편의 월급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월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폐지 줍는 그런 분들에게 하루 얼마 버냐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제가 더 매일 버는 건 아니지만 당근마켓에 판매하고 있는 게 난음도 있고 천원,이천원, 이천원, 삼천원, 사천원, 오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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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원, 칠천원 이만원, 이만오천원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큰 것은 차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남편 찬스든 남자친구 찬스든 아니면 본인이 차를 몰고 오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지금 화초 키우는 거에서 당근마켓으로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이런 많은 화초들을 키우면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취미활동에 가장 좋은 건 돈을 벌면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취미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안 쓰는 물건들 처분하기 위해서 당근마켓을 애들한테 가입시켜달라고 했어요 물론 제가 하려면 하겠지요 아이한테 가입시켜달라고 하면 금방 할걸 제가 오느라고 깽깽이 될까봐 그냥 부탁하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들어준 제 계정으로 당근마켓에 판매도 하고 나눔도 받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워낙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바쁘니까 많은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채팅창으로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아니 근데 제가 항상 모든 전화를 무은 모드거든요 무은 모드라 바로 답을 못해요 근데 문자가 있으면 질문에 답을 해드린다고 꼭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똥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똥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갈이 안 하시고 키우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과습으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되는데 농가에서 키우단 방식과 내 집에서 키우는 방법 또 첨언을 하다보면 자꾸 또 말이 자꾸 새는데 제일 중요한 거요 통풍보다도 더 중요한 거 햇빛이고요 물이요 물 물 주는 거 너무 많이 주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주면 말라 죽고요 사실 제가 너무 늦게 오다 보면 말라 죽는 어린 애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화분이 자기가 물을 주는 시기를 조정하면 돼요 저는 2주일이나 4주일 만에 물을 주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주일 됐어도 이렇게 물이 젖어 있어요 그럼 안 줘요 근데 이런 작은 것들은 물을 2주일에 한 번 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창가 쪽에다 놔두기 때문에 이런 이거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시나 이걸 해서 이렇게 꼽아놓고 가야지 얘들은 그나마 버텨요 지금 창가 쪽은 아주 이글이글 타요 뜨거워서 비 올 때는 좀 괜찮겠지만 지금 비 피해들 다들 없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아글레오레마 5형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키우기 쉬운 거는 스킨답서스예요 그거 키우면서 처음에 제가 당근마켓에 식물을 판매한 게 10,000원, 7,000원 어떤 사람이 10,000원을 올려놨는데 5,000원으로 깎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분에게 안 깎아드리고 그냥 7,000원, 5,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나눔 이런 걸 올려가지고 그 중에 선택하시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가 가져가 갔는데 가서 그냥 깎더라고요 그래서 깎아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지금도 나빠요 그냥 제가 이게 잘 안 팔리네 그럼 더 깎아 내려줘야지 당근에서는 끌어올리게 할 때 좀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린 건 몰라도 강제로 깎인 거 그리고 꼭 갖다 주러 갔는데 지금 이게 12,000원이다 그럼 12,000원을 주셔야 되는데 만 원만 딱 주고 그냥 돌아왔지만 엄청 기분 나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는 그냥 아무리 묵어도 싸들고 그냥 다시 올 거예요 뭐 가격 조정한 것도 아니고 전해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거래하고 어떤 일정한 그거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은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아글레오레마 5형제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본체는 안 팔고 있고요 지금 새끼들만 자구들만 팔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원래 구매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판매했어요 물론 얘네들은 아직 한 개도 안 팔았기 때문에 이 흰색 계통은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 돈 번 적 없지만 쟤네 지리용도 못 벌었구나 양쪽 두 개는 많이 팔아서 이미 구입했을 때의 가격 넘어갔어요 다 뽑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모든 건 남편의 배우자 카드로 쓴 거고요 남편 명의 명의는 뭐르죠 월급에 배우자 카드 있잖아요 그 배우자 카드로 샀던 거기 때문에 제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요 판매할 때 준 거 돼지자 검통에다 저금하라고 우리 남편은 그러는데 그런 작은 돈들은 많이 벌었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화초 키우시고 당근마켓 때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눔도 받아보시고 나눔도 주시고 구매도 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 당근마켓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당근마켓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당근마켓을 안정도 해보시고